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이고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다니요 페브리즈 냄새가 나겠지 페브리즈를 발라줘야겠구만 아 페브리즈 분목이 부러졌습니다 어 되는구만 페브리즈 냄새가 나겠군요 이제 여러분도 한번 뿌려드려야겠구만 아이고 페브리즈 맛이 어떠십니까 페브리즈는 그린 계획이 있는건가요? 형님 방에 불 좀 키고 하시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으신가요? 아이고 전기세 절약해야지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2000... 2000몇 년이지 어떤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2040년대 2040년이 되면은 사람은 영생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2040년까지는 한번 살아봐야되지 못해서 2040년이 되면은 영생을 할 수 있다더군요 나노기술 개발과 생명공학이 합쳐지면서 로봇의 뇌를 이식하며 죽지않는 인간을 만든다고 하네요 그렇게 우리는 뇌파로 몸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요 영생을 얻으면요 비게임홈이라 이거 잠도 안잘 수 있는거 아니겠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아 근데 안해도 하하하하 해도 안해도 똑같은거 아니겠나 근데 사실 매진남 하하하하 메이플이 인생인자에 힘을 실어준다 좋은 의도로구만 왜냐면 보컬 하하하 하하하 다운 2점 몇천에 나 뭐 잘못올렸어? 뭐야 에이 설마 설마 아.. 느낌 쎄하다.. 아.. 올리자마자 바룩파민에게 느낌이 쎄하다.. 아.. 뭔가 느낌이 쎄하더라.. 아.. 아이템이요.. 가격이 중요하지.. 100억짜리 아이템이 10억이 올라와 있다면 바로 팔리더라구.. 안 팔리는 게 아니라 가격이 문제인 것이지.. ㅋㅋ 아이고.. 레드.. 레드..티 레드..타이.. 레드 타이님 예스.. 그.. 반영한 오줌마.. 반영한.. 아이고 아이고.. 10만.. 1000만원이라고 적어놨으니.. 1억이었는데.. 아쉽구먼.. 하하하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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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뭐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.. 뭐 오줌마리오면 참아.. 오줌마.. 하하하하.. 연호님 날보는게 제일 행복해요 감사해요. 연호님께서 2만원 후원을.. 3..2..1.. 좋구요.. 하하하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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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다시 한번.. 너무 감사드립니다. 뭔지 열심히 해보도.. 다같습니다. 하하하하.. 아.. 하하하하... 상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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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좌를 빨리 까는거. 펴.. 스킬 한번 쓰고 상좌. 상좌. 하하하하.. 스피드한 도력 좋은쿨. 하하하하.. 하하하하.. 하핳 위치가? 잼스턴 위치가 딱 얼굴 위치네? 강도가 들어와서 제액을 못하게 하면은 강도가 대신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저의 사냥을 멈추게 한다는 것을 대신해주기 위함인가? 하하하하하 부주 아닌가? 강도 부주인가요? 아이고 아이고 시간을 멈출 수는 없지만 막아줘! 막아줘! 구우우우우우우우 기억할 거야 이 세상 다 하나 지나가지 잠시 화장실 접근 아우 수고했어 아 아 아 왜 어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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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원만에 사냥이나 한 번 할까요? 사냥하는지도 잘 오래됐군요 아우 아닙니다 공짜로 해주시고 지고 계십니다 소정이 3만원 정도밖에 못 드렸지 아 어허이 차라리 쇼트로 번드넬 주라구요 그게 더 기분 나쁘지 않은가 아 쇼트 번드넬 주라니 쇼트 얼만허인지 알면서 왜그러는거야 쇼트 수익군기 이거 다시 해줘야되나 알면서 그러는구만 저이 구해수 구해수 18만 7050 소액 63원 63원 좋구요 하하핳하핳 Ali 젠자 мол